수험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최단기간 합격의 길로 인도해 드릴 한국사시험 전문강사 황의방입니다. 이제 1공화국 들어왔어요. 친일파 정산에 소홀했던 이승만 정부고 농지개혁의 소극적 태도를 보였던 이승만 정부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1950년에 있었어요. 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이승만 지지 세력이 없습니다. 무소속이 대거 당선했어요. 그런 다음에 전쟁이 빵 터져버린 거지. 자 자유당이 조직됩니다. 자유당 정권에서 대통령 간선제로 있었던 거를 직선제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부산 지역에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천막을 쳐요. 천막 친 다음에 국회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에서 비난국회가 열리고 그쪽에 계엄념 선포합니다. 완전히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버립니다. 게다가 이 주변에 정치 깡패들 자유당 애들이 딱 서 있어요. 불법적으로 통과시켜버리는 것이 발췌 개헌입니다. 부정선과 판을 치고 대통령의 당선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4.4.5.2인데요. 1954년입니다. 자 대통령 삼성금지조항이 있었어요. 당시에 초대 대통령의 한에서 없애자라는 개헌안원 제출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이 난리가 납니다. 자 표결에 붙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투표를 냈어요. 근데 표결 결과 한 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결됐어요. 이틀 뒤에 이 표결된 이틀 뒤에 다 모여요. 사실은 이 135표가 부결이 아니고 가결입니다. 뭐? 어떻게? 이 논리로 인해서 가결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땅땅땅해서 넘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지. 말도 안 된다. 이게 4.4.5.2 개헌입니다. 신익희가 이제 야당 대표로 56년에 출마를 하게 되는데요. 자유당에서는 이승만, 이기봉 부통령으로 민주당에서는 신익희, 장면 후보가 나섰습니다. 선거 한 달 전에 신익희 후보가 갑자기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은 당선이 확실시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장면 후보한테 동정표가 다 쏠려가지고 대통령은 이승만, 부통령은 장면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 4.4.5 개헌 중에 뭐가 있냐면 대통령 유고 시 대통령의 권한 승계는 부통령으로 간다가 있어. 자 이제 때는 지나서 1960년으로 가는데요. 부통령의 이기봉을 당선시키기 위한 부정선거가 자행되니 이것이 1960년에 3.15 부정선거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조병옥, 이기봉 장면이 이렇게 출마를 합니다. 또 똑같이 선거 기관 중에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봉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자유당에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완전 부정선거, 대놓고 부정선거를 하니 이것이 그 유명한 3.15 부정선거예요. 일찍이 없던 공포 분위기, 그렇죠? 그리고 사법경관의 공개투표 지휘, 3인조 투표 감행, 실제 동아일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선건날, 투표날 거기에서 지민과 자유당 애들이 붙어버리니까 경찰력이 투입해서 시민들 구타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산에서 들고 일어납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냐, 이게 부정선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 들고 일어나는데 이때 경찰력이 동원돼서 싸그리 무력 진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이 나는 거죠. 시간이 지어서 4월 11일 날 김주열 학생이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 눈에 체류탄이 빵 바뀐 채로 뚱 떠오른 거야. 이 부정선거 때문에 이런 일을 자행히 시위대가 전국적으로 확산됩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청와대 앞까지 갑니다. 경무대 앞까지 거기에서 빠바박 싸버린 거예요. 그게 4월 19일입니다. 이름하여 4.19 혁명이 이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이 들고 일어나서 시국선언을 하고 그 결과 대통령 이승만은 직접 하야의 의사를 표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26일 날, 27일 그 다음 날에 대통령 사임서를 국회에 제출하니 국회에서 바로 통과시켜버려요. 자유당 정권 완전히 무너져버립니다. 허정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가면서 내각 책임제로 바로 국회에서 개헌을 하고요. 자 그래서 국무총리 장면 내각 책임제가 있었고 이때 민의원 참의원제로 양원제 국회 두 개의 국회로 만들게 됩니다. 자 활동 2공화국이 되니까요. 참고 있었던 불만이 딱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한테 맨날 가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평화통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자 한계가 있어서 계속된 경기 침체. 그러다 보니까 사회 무질서 혼란은 지속됩니다. 국민들이 이거 해달라 저거 했다고 연일 시위가 끊이지 않고 이런 수용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박정희가 땡클을 밀고 들어오죠. 서울을 장악해버립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박정희의 군사정병 구대타입니다. 박정희가 제일 먼저 했던 게 국회 폐쇄입니다. 자 그리고 군사정부 이름하여 군정이 실시됩니다. 자 군사정부의 정치를 한번 볼까요. 정치활동정합법입니다. 국시는 반공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 정당 사회단체 다 해산시켜요. 언론도 탄압합니다. 자 경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시작하는 것이 62년 군사정부에서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헌법을 개정합니다. 62년 12월 달에 대통령제로 바꾼다. 단원제 국회로 바꿉니다. 5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가 당선됩니다. 이제부터 309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박정희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바로 시작한 것이 경제성장 무선정책이에요. 1963년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파병합니다. 그리고 한일 국교 정상화 1965년에 있었는데 일제 35년간의 지배에 대한 보상으로 일본은 3억 달러 10년간에 걸쳐서 지불하되 그 명복은 보상금, 피해, 배상금이 아니고 독립축하금을 한다. 학생들이 이거 뭐? 자존심 다 얻다 가놓은 거야? 그러면서 난리가 나죠. 그래서 대일 국교 외교다. 들고 일어납니다. 그것이 육사 망쟁이에요. 기업용 성판 때문에 이 육사 망쟁을 그대로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3억 달러를 무상으로 지급받고요. 3억 달러를 유상으로 갚게 됩니다.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빨간색을 무조건 외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변칙적으로 삼성개헌을 하게 됩니다. 박정희 정부에서 1972년에 7월 4일 날 첫째 통일은 자주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하겠다. 그리고 민족적 대단결의 원칙에 의해서 이 세 가지 원칙에 의해서 통일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거는 체크하고 무조건 외우세요. 7.4남북공동성명은 1972년이고 자주평화, 민족적 대단결 무조건 외우고 시험 무조건 나오니까. 자 그리고 통일을 위한 정치안정, 비상기험을 선포합니다. 유신을 선포하는데 그 헌법 첫째가 뭐냐면 현재 헌법의 효력을 중단하고 새로운 헌법을 헌법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첫 조에 나옵니다. 그게 유신헌법이에요. 자 유신헌법의 내용은 어마어마한 건데 권위주의 독재체제입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중임제한은 없어요. 임기 6년짜리 대통령은 이 유신체제밖에 없으니까 체크해두시고 6년 나오면 무조건 유신이에요.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에서 대통령을 간선제로 뽑습니다. 그리고 긴급조치권이라는 게 있는데 대통령의 판단에 의해서 지금 현재 상태가 비상시국이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그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대통령 말 한마디에 모든 상황이 다 통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긴급조치권. 자 국회의원 3분의 1 임명권. 국회도 해산하겠다는 법관 판사도 자기가 임명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독재로 빠져버리는 유신체제로 가게 되는 거죠. 민중저항 반유신운동입니다. 그리고 야당 득표율이 엄청나게 증가되고요. 개헌정권 100만 서명운동 이런 것들이 있었고 자 1978년 석유파동으로 인해서 경제 미이기가 찾아옵니다. 아 그리고 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 득표율이 폭발적으로 늘어요. 반대 독재운동이 계속 전개가 되는데 완전 쐐기를 받는 일이 벌어져요. YH 무역노동운동인데 당시에 이 신민당 총재 김영삼 비판을 해요. 현 정권이 지금 제정신이냐.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냐. 민주적으로 이렇게 투쟁하는 사람들 끊고 나가고 막 그러니까 박정희 당시에 대통령이 국회에서 제명을 시킵니다. 부산 마상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른바 부마항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수리에 맞으러 가는데 그것이 10월 26일 날 이 자리에서 김재규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을 빵 그래서 11.6 사태에 박정희가 피살당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비상시국이 됐죠. 그러면서 뭐가 돼요. 계엄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국무총리였던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1979년 10월 26일 벌어진 일이다. 라는 거죠. 조금만 쉬었다가 갑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